경남주역 공직자 340여 명에 대한 재산도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시장군수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많았고 지방의원들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산신고액은 29억원, 전국시도지사 17명 중 6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마이너스 2억 9천만원, 전국교육감 17명 중 최하위입니다. 김윤건 도회의장은 14위입니다. 국회의원 16명은 창원성산 강기윤 68억원, 사천남해하동 여상규 61억, 마산회원 안홍준 48억, 마산아포 이주영 20억원입니다. 하위권으로는 김혜을 김태호 5억 9천만원, 밀양창령 조혜진 5억 3천, 의령화만합천 조현용 3억 4천, 양산윤영석 2억 5천이며 거제 김한표 의원은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전국국회의원 하위 3위입니다. 시장군수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86억원으로 1위, 나동연 양산시장 58억, 오영호 의령군수 49억, 임창호 함양군수 43억, 안상수 창원시장 35억원입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227명 중 상위 시위에 김맹곤, 나동연, 오영호, 임창호 4명이 들었습니다. 하위권은 김충식 장령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차례입니다. 도의원 신다수 명 가운데는 유순철 의원 59억원, 최학범 36억, 황종명 27억, 진병령 25억, 김창규 의원 24억원 순입니다. 하위 다순명에는 안철호 의원 6,200만원, 심정태 4,500, 하선영 2,600, 박인 1,400만원이며 김지수 의원은 375만원입니다. 재산평균은 경남국회의원이 18억 2천만원이며 시장군수 21억 9천만원, 도의원 8억 3천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부동산은 공시가액이어서 실제 재산은 이보다 많고 직계 좀비속 재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면 재산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